오늘은 바로 포터 온천을 만들 겁니다 포터 온천 제2의 포터 수영장인데 이 작업이 금방 끝나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제 생각은 뭐냐면요 갑파천을 깔아 그리고 물을 채워 그리고 드럼통을 넣고 드럼통에 불을 지르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물이 온도가 데워지고 드럼통에 장작을 지피니까 거기에다가 삼각사를 거먹는 거야 자 간단하게 여기 있는 짐을 싹 다 내려주고 바로 만들 거예요 이 포터라는 자동차는요 엔진이 바로 여기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는 엔진이 앞에 있어서 여기다가 불어지면 되는데 얘는 엔진이 바로 여기 중간에 있단 말이야 2열 C 뒤에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써야 돼 이제 이 적재함에다가 윽박이가 물을 담아야 되잖아 갑파천을 지금부터 씌울게 여러분은 이제 물을 칼칼칼칼칼칼칼칼칼 칼칼칼 해 줄게 얘네들 이렇게 좀 넣어주고 이건 이제 물이 엄청나게 늦게 찰 것 같긴 해도 또 금방 차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옷을 딱 벗고 자 요 새끼 하나 가져가면 얘네들 왜 가져가는지 아시죠?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물에 도웅동안 안 뜰 거 아니야 그쵸 형님들? 머리를 쓰는 겁니다 머리를 근데 이게 진짜 과연 물이 진짜 따뜻해질까? 물이 따뜻해진다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큰 냄비에 불 지르는 게 온천이냐 야 그러면은 비닐하우스는 진짜 집이어서 이름이 하우스냐? 담박해봐 어우 나 진짜 킹받네 진짜 열받네 막 어우 진짜 야 이게 바로 미친 아이템이죠 바로 돼지꼴이라는 이름이에요 안쪽에다가 딱 이제 고정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여기가 굉장히 뜨거워져 육박의 대구팍 정말 좋죠 형님들?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바로 망가진단 말이야 어 일단 여기 밑에 숯이 있으니까 어 불을 짚어줄게요 근데 아직까지 이 냄비가 잠기지 않았어요 이 냄비가 잠겨줘야 되는 건데 오 이제 숯을 다 질려고 하고 있어요 형님들 물 요 정도까지 할 거거든요 형님들? 지금 이제 3분의 1 넘었고요 요거 돼지꼬리도 사용할게요 형님들 어 좋아 좋아 크으 이 감성이지 좋았어 역시 대박 아 잠깐만 부식이가 두고 간 건데 이거 좀 쓸까요? 어 이게 또 감성으로 좋을 거 같은데 부식아 네 거 좀 쓸게 형님들 정리는 네가 다시 하면 돼 이제 여기다가 나무만 좀 올려주고 몇 분만 기다리면 잘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님들 이게 온천 가면 딱 이런 감성이잖아요 형님들 진짜 따뜻하다 미쳤다 귀엽고 이걸 또 해내네 천천히 생계차 거먹으면 될 거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되겠죠 기다리면 되고 물 따뜻해 질 거니까 입수해서 먹게 빙수 하나 사오자 윽박아 나니? 빙수 하나 사오자 윽박아 어? 오늘 삼겹살 개좋다 오오 와 고기 개빨리 익어요 아 잠깐만 한 판 다 구울게요 와 삼겹살 제대로다 와 지금까지 삼겹살이랑 클라스가 달라요 형님들 이거지 허브도 또 야무지게 뿌렸고요 장작 활용 나이스 이거 먹고 이제 온천 즐기면 돼요 와 소리가 미쳤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불맛을 입혀야 돼 야외 삼겹살은 어떻게 불맛을 입히느냐 구멍을 뚫어줘요 오케이 뚫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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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 어우 형님들 제대로 아니겠습니까 나이스 오케이 오우 어멸리버블 헛잉 구row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오오오오옹 가치는 섹시 이거 덜리고 덜리고 오오오 개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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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김 나오는 거 보이죠?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뿐 안 되진 않아요 오늘 컨텐츠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여기에 들어가서 단 한 번이라도 아참아! 라고 말하면 실패고 제가 이 물에 들어가서 차갑다는 말을 안 하면 성공이거든요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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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기가 막혀요 지금 자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이것도 먹어야지 성공이거든요 자 옷 벗고 어우 시원하나 자 이제 이빨이 바지 반바지를 갈아입을게요 형님들 아 제발 따뜻했으면 좋겠다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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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화자 김밥 빠꾸 없잖아요 자 나시 벗을게요 형님들 어우 샷 존나 좋네 원 투 쓰리 포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이쪽 팬분들 이거 좋아하시는 거 맞죠? 아니 자 들어갑니다 형님들 어 지금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보이시죠? 오 따뜻하다 오 따뜻하다 따뜻하다 이런 거 이제 10분만 버티면 되는 거죠? 오 따뜻하다 너 까불지 마 이럴 수도 있는데 한 번 누워볼게요 어 누워보시면 되는데 야 따뜻하다 따뜻하다 진짜 따뜻하다 오 따뜻하다 따뜻하다 진짜 따뜻하다 이게 진짜 아 근데 형님들 이게 사람이 물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거예요 물에 오랫동안 있으면은 피부가 노화가 많이 와 발 쭈글쭈글 손 쭈글쭈글 알죠? 오 따뜻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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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따뜻하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내일모레 설은 김흑밥 이 콘텐츠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요 팬분들 피로회복이죠 피로회복 어 이런 거 살면은 실링도 되고 피로회복도 되고 정말 좋은 거 자 형님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망고 오 바람이 부르네 이게 망고 케익이거든요 이게 또 맛있지 와 망고가 어렵네 망고가 어렵네 아니 추운 거 나 이빨이 시려워 야 닮은 돼지야 야 진짜 시가 그만하라 야 맛잠을 깎아 막 계세요 아 그만해라 진짜 어 진짜 그만해줘 왜냐면 시가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좀 인생에 굳게 살아야 돼 이빨이 ㅈ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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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시가야 미션풍 나온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빼냐고 진짜 쓰레깁니라 아 미안해 바람지 마세요 형나 약해요 형 나 약해요? 너 약한다고? 미친놈아 약 끊어 임마 좀 깜빵 깔라고 오늘 윽박이가 이제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뜨거워가지고 윽박이 지금 엉덩이에 불 났습니다 예 불 났고요 팬분들이 싹 다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싹 다 따라해주세요 예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나 진짜 추워서 뒤집어야 했는데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